무한뻘락지입니다. 지금 무한뻘락지가 가격이 가장 저렴할 때인데요. 지금 가격이 저렴한 이 시기 꼭 드셔야 됩니다. 가을 무한뻘은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목포참조기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안강망배 바라조기입니다. 이 선도 때문에 안강망배 바라조기를 드신데요. 그만큼 싱싱합니다. 그리고 오미특댁 먹갈치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 오미특댁 먹갈치 모습이고요. 오늘도 좋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냐면 삼심미병어입니다. 병어 핵감용이고 두번째로 큰 삼심미병어를 할 수 있고 핵감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병어 이심미병어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좋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백사시미파조기입니다. 백사시미파조기의 모습이고요. 21cm 전으로 들어가는 백미파조기입니다. 인기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파조기는 백미파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는 백미파조기고요. 사이즈는 23cm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서입니다. 이렇게 바라조기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손도 좋은 걸로 가져온 바라조기고요. 가장 싱싱한 목포참조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바라조기입니다. 바라조기는 사이즈가 크지 않지만 이 싱싱한 맛 때문에 바라조기를 드십니다. 이 손도 이 맛 때문에 안강망바라조기를 드시는데요. 갑자기 추워지면 바라조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꼭 저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요. 그리고 목포 안강망배의 모습이고요. 오늘 이런 안강망배에서 갈치의 모습입니다. 갈치가요. 중간이 많이 없습니다. 고객님들은 항상 중간 중대 사이즈를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중대가 많이 없고요.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많이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싱싱하고 맛있는 삼심미 병어 갖고 왔고 이렇게 통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통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병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랭이 병어의 모습이고요. 자랭이 병어는 핵감용입니다. 핵감용 원하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밴댕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바라조기 보면 멀리서도 봐도 이렇게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판 이 바라조기는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기 때문에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좋은 목포참조기 안강망배 바라조기입니다.